자 여러분, 기대하시던 탑 스피너 월드 챔피언십 예선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오늘 예선을 돌파하고 본선에 진출한 8명의 선수, 과연 누구일까요? 뜨거운 배틀 기대합니다! 레디 고! 자징! 초고속 분신! 더블 스톱! 신선식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헤이리어, 히모라처럼! 스파이럴 모션! 가라, 아쿠아리어! 스파이럴 모션! 승자는 소나 선수입니다! 자징, 슈아! 가라, 로니얼허크! 승자는 알겠습니다!!! 승자는! 이럴수가! 제2 선수의 탑 스피너가 좌회전으로 1격의 상대 회전을 끝냈습니다! 히힛! 히힛! 필살! 대폭풍! 흩날려라! 아름다운 강의꽃! 플라워톱! 예쁘다! 어? 으아악! 싱크루율 120%! 맥스! 리! 히힛! 히힛!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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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제법인데? 그 정도는 해 줘야지! 충전 완료! 자, 곧 네 형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게 디! 투! 2, 1, 자칭, 슛! 밀어붙여, 윈드러쉬! 용리한 작전인데요. 상대의 강력한 공격에 맞서 재빠르게 여러 번 부딪혀 충격을 한층 줄였습니다. 좋아, 이번엔 이쪽에서 간다! 날려버려라! 피셋! 이메이더 아트! 그 정도 공격으론 끄떡없다고! 충돌합니다! 밀리는 올포스토!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수단인 코어 스킬을 쓰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코어 스킬! 화이트 페인! 아직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어쩌지? 만약 실패하면… 멈춰버리고 말거야! 안돼… 이제 끝났어… 정신 차려! 신! 그럼 한 번 가볼까? 아아아아악! 형… 정신을 집중하고 탑스피너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래… 난 꼭 우승에서… 형이 깨어나게 만들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질 순 없어! 어둠으로 이끄는 검은 바람! 자크 윈드! 달려들어라! 하얀 이빨! 화이트 페인! 헥! 어설픈 코어 스킬로 날 이기시겠다! 가라! 월프 스톱! 끝났습니다! 승자는 신 선수! 이겼어… 코어 스키를 마스터했다고! 이겼다! 신이가 이겼어요! 로건 선수! 가만! 아아아악! 하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방금 그건… 늑대…? 나도 지지 않겠어! 하아아악! 하아악! 파워가 한층 강해졌어… 역시 선화도 안 좋네… 또 코어 스킬을 익힌 건가? 3, 2, 1! 짜증 슛! 자, 네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선화가 아직 코어 스킬을 못 익혔다면 여기서 코어 스킬로 한 번의 승부를 내볼까? 좋아! 공격해, 아쿠아리아! 하지만, 혹시라도 코어 스킬을 익혔을 경우엔 먼저 공격했다가 역공을 당할 위험도 있어 일단은 살펴보자 날려버려라! 필셀! 그네이드 아트! 헤이리어 휘몰아쳐라! 스파이럴 오션! 스파이럴 오션! 아직이야! 빅 메이버! 빠르다! 초고속 분신! 더블 스톱! 이럴수가! 먼저 떨어진 쪽이 패배인데요. 눈으로 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비디오 판정! 자, 어느 쪽이 먼저 떨어졌을까요? 으아, 어느 쪽이지? 제발! 네, 동시에 따로 졌군요. 대외 규칙에 따라 제 시합입니다! 헷, 운이 좋았네. 하지만 이제부턴 쉽지 않을 거야. 그건 내가 할 말이거든? 자, 잉, 슛! 으아! 내가 코어 스킬을 익혔을까 봐 경계하고 있구나. 근데, 왜 코어 스킬을 안 쓰는 거야? 뭐야, 내가 그렇게 겁나니? 뭐라고! 좋아, 보여주지! 선하에게 코어 스킬이 있다 해도 상관없어! 그런 것쯤은 올 풀스톰의 파워로 날려버리면 그만이니까! 넌, 형을 위해 반드시 우승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질 순 없어! 돌려들어라, 하얀 잎불! 화이트 페인! 온다! 성난 영혼이여 고요히 잠들어라! 머레이드 롤러바! 흠! 역시 코어 스킬을 익혔구나! 맞아, 난 무사히 코어 스킬을 익혔어. 그리고... 도이로빠, 우승 트로피는 내가 가져올게! 도이로빠는 내가 구할 거야! 응? 가라! 아스쿼리아! 아스쿼리아! 아니, 무슨 일이야! 울코스터 왕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야! 지지마! 이겨낼 울코스터! 아... 끝났습니다! 네 번째 경기 승자는 실전수! 아, 내가 졌네. 고, 고마워. 아니, 그, 선아 네가 형을 구하겠다고 한 것. 뒷일은 신이 너한테 맡길게. 반드시 우승해서 트로피 가지고 와. 물론이지! 나만 믿어봐! 자, 이것으로 드디어 4강이 결정됐습니다! 로건, 랑스와, 빌리, 쉐이! 자, 우승 프로필에 거머쥐는 건 이 맷 중에 누굴까요? 구, 원! 지, 쉐이! 자, 결승에 진출할 선수는 빌리일까요? 신일까요? 지금 막 주사비가 던져졌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래, 신? 어떡하긴 뭘 어떡해! 첫 공격으로 끝을 내주겠어! 간다, 빌리! 날려버려라! 필살! 도네이도 어트! 회전이 꽤 좋은데! 에지의 분노! 폭발하라! 파이널 볼케노! 오오오오오! 선수의 파워! 막상 막탑다! 야, 대박이다! 박력이 넘치는데! 둘 다 기세가 엄청나!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리고 난 혼자서 탑스피너 훈련을 하고 내 특기인 채찍 스타일을 익혔지 조심해 이번엔 내가 먼저 간다 돼지의 포션 울려라 랜드 익스플로전 어디 해보자고 초보석 분신 더블스토 가라 이 정도쯤이야 대단한데요 둘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뜨거운 승부입니다 똑똑히 봐둬 달려들어라 하얀 입관 화이트 펭 정면 승부다 몸통 바치기로 끝내 버려 바이슨 런치 바이슨 런치 가라 이럴수가 엄청난 격돌입니다 베로 바이슨의 파워가 좀 더 강력했나요? 울프스톰이 장애로 떨어집니다 안 돼! 울프스톰! 승자는 빌리! 말도 안 돼 신의가 졌어 여기까진가 챌린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승자인 빌리 선수가 비디오 판독 요청 빌리 네 먼저 멈춘 쪽은 베로 바이슨 그렇다면 승자는 신! 신아 뭐해! 니가 이겼어! 결승에 진출했어! 신아! 왜 그런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나도 내 동체의 시력이 원망스러워 아, 그러면 너, 나한텐 보였거든. 내 페르바이슨이 아주 미세한 차이로 먼저 멈춘 게 말이야.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 내가 졌어, 완패. 빌리… 너랑은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싶었거든. 고마워. 승리에 대한 열망은 신이 더 컸다는 거겠지. 처음으로 졌는데… 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걸? 아, 너무나 멋진 페어플레이 정신입니다! 모두 다시 한번 두 사람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자, 신아. 지금 네가 가진 모든 힘을 발휘해봐. 지켜봐줘, 형. 지켜봐줘, 형. ham! 승리가는 힘을 발휘해. 승리는 시간을 적절히 미세해. 자, 신아. 아, 나의 명함이 다행이야. 지켜봐. 예, 그냥 자, 선으로. 드네이드 어차피 간다! 날려버려라! 힐셋! 드네이드 어차피! 모든 힘을 차단한다! 플레임 월! 먼저 공격에 나선 건 신선성! 하지만 로건 선수!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방금 그건 몸풀기였어! 상대의 움직임을 한번 본거지! 맞아!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좋아! 밀리지 마라 신! 초반 기싸움이 중요해! 로건은 신의 모든걸 파악하고 있을거야! 섣불리 공격하다가 반격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해! 이번엔 분신 공격이다! 초고속 분신! 더블 스탑! 모든 힘을 차단한다! 플레임 월! 분명히 저에겐! 초고속 분신!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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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간다! 더블! 자, 탐색을 계속하고 있는 두 선수! 과연 누가 먼저 나설까요? 쟤냐 말대로 내가 싸우는 방식을 전부 파악한 건가? 그렇다면 아직 모르는 새 스킬을 사용하는 수밖에... 하지만... 빗나갔어... 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명중했다면... 미안, 조절을 아직 잘 못하겠네... 그 기술은 아직 미완성이야... 분명 또 빗나가겠지... 공격하지 않고 뭘 주저하는 거지? 덤벼라, 신! 이번엔 역시... 달려들어라, 하얀 이빨! 화이트 프레임! 신 선수가 승부에 나섰습니다! 모든 힘을 차단한다! 플레임 월! 가라! 좋아! 이겼어! 흠, 살았나나 불사조처럼! 피닉스 드래곤! 네노네요! 미니ác! 몰프스톱! 결정됐습니다! 결승전체 1라운드의 승자를 녹여و시기 바랍니다! 로건! 자, 받아라! 밀어붙여 웬드러쉬! 하울라라! 버닝 마타! 가치기야! 월프스톤 무사히 발견했습니다! 경기가 벌써 10분 넘게 계속되고 있잖아! 근데 왜 저쪽에서 넌 공격해오지 않는 걸까? 아마 로건이 눈치챈 거겠지. 신에게 아직 비장의 수가 있다는걸. 하지만 이대로 가면 힘이 빠져서 회전이 멈추고 말텐데? 그래, 맞아. 이제 시간이 없어. 승부를 건다면 지금뿐이야. 그래, 어디 한번 볼까? 너의 비장의 수를 말이야!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 계속 버티겠다면 내가 먼저 간다. 성스런 불꽃으로 태워버리라! 드래곤 파이어! 로건 선수 승부를 건하여! 로건 선수 승부를 건하여! 이렇게 된 일상을 해보는 수밖에! 알려들어라, 하얀 이빨! 화이트 펭! 워후! 신 선수의 반격이 통했습니다! 신 선수의 반격이 통했습니다! 신 선수의 반격이 통했습니다! 이겼다! 아시가 아냐! 살아나라! 불사조처럼! 그닉스! 드래곤! 으흥! 이걸 제 1라운드와 같은 상황! 신 선수, 이대로 무너지나요! 그... 니가 가진 힘을 모두 보여봐! 고고한 늑대여! 바람에 튀어라! 불포스메시! 끝났습니다! 결승전 제 2라운드의 승자는! 신 선수! 1라운드와 똑같이 끝나나 했습니다만! 새로운 스킬을 숨겨뒀던 신 선수! 대단한데요?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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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프스톰이! 미안해! 월프스톰!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예비용 탑스피너를 가지고 있다면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비용은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다면! 배틀을 계속할 수가 없으므로! 제 3라운드는 부전패! 승자는! 으악! 잠깐만요! 응! 자, 받아! 으악! 으악! 휴의 라이그리스? 그건 사용해라! 으악! 으악! 당신과 탑스피너의 싱크로율은 10.2%입니다! 번개의 외침! 타이거 스파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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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라이그리스는 슈터가 없인 제대로 던질 수 없잖아! 그래! 지금의 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뭐야, 신! 겁먹은 거냐? 그렇다면 당장 기권해! 누가 겁먹었다고 그래! 하면 되잖아! 형의 라이그리스로 꼭 이기겠어! 좋아요! 배틀 다시 시작합니다! 현재 성적 1대1! 누가 이기든 이번이 마지막 제3라운드! 준비! 시작! 라이그리스가 널 인정한 모양이군! 좋아! 덤벼라, 신! 그럼 간다! 각오하라고! 3, 2, 1! 자징 슛! 자징 슛! 자징 슛! 도와줘! 도와줘! 라이그리스! 도와줘! 덤벼라! 신! 전격! 썬더볼트! 신이가! 도일이 형이 쓰던 스킬을 사용겠어! 좋아! 신이가 이기겠는데? 아니! 이게 바로 로건의 작전이야! 살아나라! 불사조처럼! 피닉스! 드래곤! 이게... 그렇게 나올 줄 이미 알았지! 번개의 외침! 다이거스 파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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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동시에 멈췄습니다! 무승부인가요? 비디오 판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호! 비디오 판정에서도 동시에 정직! 제3라운드는 무승부입니다! 이대로 결판이 나지 않아 대회 규칙에 따라서 지금부터 연장 경기! 제4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아, 들려? 형, 깨어난 거야? 아직 시간이 없어. 형이랑 힘을 모아보자. 뭐, 어떡해? 니 울프스톰의 코어에 라이그리스의 파츠를 조립하는 거야. 알았어, 해볼게! 오, 신 선수! 뭔가를 시도하나요? 어? 지금부턴 이걸로 배틀하게 해주세요! 그건 울프스톰과 라이그리스의 합체형인가요? 자, 어떡하시겠습니까, 로건 선수? 흠, 맘대로 해. 배틀 성립입니다! 그럼 4라운드 시작! 스리, 투, 원! 진, 슛! 진, 슛! 살았나라 불사조처럼! 크리닉스 드래곤 맥스! 가라! 블레스트 드래곤! 간다, 신아! 알겠어, 형! 궁극합체! 거길래! 그리스, 언더, 스톰! 그리스, 앎! 그리스, 앎!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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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잍! 결정됐습니다. 우승자는, 시대! 이겼다! 신이가 우승했어! 그렇지! 이겼어! 신이가 이겼단다, 도일아! 네. 신이가 잘하네요, 엄마. 어? 어? 도일아! 깨어났구나! 선생님을 모셔올게요! 내 완패야. 좋은 배틀이었어. 고마워, 로건형! 제 12회 탑 1호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우승자, 신선수입니다! 형! 우승 트로피야! 보고 있어! 그래, 물론이지. 조카의 신아. 그리고 고맙다.